자 공기만을 흡입해 가지고 압축하면 오백에서 오백오십도까지 만들어 낼 수 있고 이 얘기에서 어떻게 분사를 하면 지가 알아서 연료에 불이 붙는다는 얘기지 그걸 우리 뭐라고 한다 자기 착화 방식이라고 얘기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장점 보세요 가솔린 렌즈보다 당연히 요로로 좋겠지 왜 얘는 흡입할 때 공기만 흡입하잖아 압축할 때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불로바위 없이 압축압력 불로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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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서 채워나는 혼합가스 hc 그거 없이 공기만 압축할 때 공기만 압축한 상태에서 불로바위 없이 압축압력 불로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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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축해서 채워나는 혼합가스 hc 그거 없이 공기만 압축하다가 압축 상사점에 가까워졌을 때 연료 뿌리면서 뿌리는 촉촉 뭐 전부 다 동력으로 쓰잖아요 당연히 연룰도 좋고 연비도 좋아해 이거 두 가지 얘기지 그리고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상온에서 거의 불이 안 붙는다 했잖아요 인화점이 높기 때문에 어떻게 화재 위험도 훨씬 적습니다 가솔린 렌즈보다 그리고 배기가스의 유해 성분이 작다고 돼 있는데 여기서 얘기하는 유해 성분은 딱 뭐만 봤을 때 co하고 hc만 봤을 때예요 co하고 hc만 봤을 때 근데 뭐 질소 산화물이나 입자상 물질 우리 무좀약이랑 이름 똑같아 pm 얘가 어떻게 된다 많이 나오지 얘가 이제 매연이라고 보시면 돼요 미세먼지를 비롯해서 그래서 요런 것들로 따졌을 때는 어떻게 절대 유해 성분이 적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cohc 직접 사람이 들이마셨을 때 제일 위험한 게 뭔데 cohc 그래서 그나마 유해 성분이 작다라고 표현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력당 중량 부담해야 될 중량이 무겁다 자기 창가 방식이기 때문에 엔진이 무게 가벼우면 압축하면 제대로 만들기 힘들 거예요 그리고 기동 전동기 시동 전동기도 어떻게 된다 커야 되겠지 전력이 좀 많이 필요한 엔진이다 그래서 출력을 만들어도 이렇게 유리한 조건에서 출력을 만들지만 지 몸이 무겁기 때문에 어떻게 된다 만들어진 마력에 무게 부담을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 그 얘기입니다 마력당 중량이 무겁다 자 평균 유효 압력 및 회전 속도가 낮다라는 얘기예요 폭발 뒤에 평균적으로 유효한 일을 하는 게 뭐다 가솔린 엔진보다 낮아요 지가 무겁기 때문에 그렇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회전 속도가 덩치가 크다 보니까 회전 전자도 어떻게 된다 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고온 고압에서 연료를 분사하기 때문에 운전 중에 뭐 진동 소음도 클 수밖에 없지 고압으로 연료를 뿌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음과 진동이 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까 얘기했지만 기동 전동기 출력도 어떻게 된다 커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단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또 뭔데 비싸지요 엔진 자체가 비싸요 그래서 가솔린 엔진 디젤 엔진 승용에 똑같이 들어가더라도 디젤 엔진이 장착점 차량이 훨씬 더 비싸잖아요 유지 보수비도 많이 들고요 고장났을 때 연료장치로 그런 것들이 뭐다 전체적인 단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